뭐야? 무슨 노래였어? 크리스마스 라인 콜드플레이의 멋이기를 왕자님 아니야? 엄마 진짜 잘 찍혔어 의심스러워 이거 보고 너무 빨리 볼래? 그래 좋아 알겠어 엄마 좀 귀엽다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여행만 영생이가 괜찮니 강은님이 왜 저렇게 사 있어? 정말 starving 자진아 왜? 애기같이 진짜 갈맨이네 애기니까 노래할텐데 말자 좀 공간이 좀 잘생겼네 안동 4대 천왕이시라 안동 4대 천왕이시라니까? 3명을 줍니다 안동 4대 천왕이시라 안동이요? 안동이요? 3명은 3번지 아닌가요? 남아주세요 아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안동 4대 천왕이요 안동 4대 천왕이요 남아주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다 행복해 보여요 카드로야 잘 만드는데? 뭐 만들었는데? 그거를 빼야되는건가? 너무 안곰돌이 아닌가요? 그러네요 그냥 술 먹다가 만든 사람같은데? 어디가 곰돌이죠? 이거 줄걸 그랬네 정말 귀여워 이렇게 나와 오 귀엽다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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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를 하세요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이렇게 오 됐어 내 좋은건 조금만 이렇게 오 좋아좋아 오 너무 좋은데 이걸로 가야돼 내려 이렇게 이렇게 찍고 싶어? 나도 일부러 던진거 아니야? 일부러 던진거 아니야? 일부러 던진거 아니야? 어린 양 오린 양 도룡 좀 많고 이렇게 하나 이 장면을 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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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성화와 여성이랑 내꺼 가장 안좋아 뭐야? 나이 순서 나이 순서 크다 스티커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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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불러줘야해 정리 끝났고 다음 집안 속 마음이 나는 성화가 말씀좋게 오케 우영이 나 오늘 바꾸자 하나 둘 셋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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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야 우리 초면이구나 초면이 글콘 다짓 이건 버전이 다 오 이게 진짜 이쁘다 이거만 다했어 대박사건 이쁘다 민기씨 잘나왔어 민기야 이거 포카센스 너무 스피디해서 너무 느끼다 너무 스피디해서 너무 느끼다 너무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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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저건 둘이고 둘이래 누구야? 민기씨 너넬 사니 오! 이거는 약간 열대의 느낌이네요 벗고있어? 벗지않았어 아니 아니야 옷이야 아쉽땅 검은색 나는 흰색이 좋아다 제가 다시 tm을 알려줄게요 과연 강민이가 나올까? 중간에 뭐 나올거야 아마 저기요 반응이 잘못됐잖아요 다시 찍으세요 이게 포카여요? 아니 이거는 그거예요 포크는 어디있어요? 포크는 어디있는데? 강민아 잘있어요? 뭐있다 세상에 뭐야 조명아 이색 소승 아 끊어 드디어 낙관 내가 사파줄 연호가 이거 하나도 없었네네 근데 들어있냐면 여기 있어 다 갈라 짐 땀나 짐 땀나 너무 뒤집어진 게 어이없어 근데 왠지 똑같을 것 같아 다 있어 다 들어있어 하나 둘 셋 근데 바지를 열어가지고 내가 그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헉 대박 넥슨 다음은 누구야? 다음은 누구야? 나는 뭐가 있을까? 난 이거 난 이거 난 이거 좋아 준다 이거 과연 네 이렇게 뒤집어 하나 둘 셋 아 아 으 아 이거 한 장밖에 없어서 안준다 아 그게 아니야? 이거 한 장밖에 없어서 어떤 거라고? 어 아 대박이다 샤니를 그렇게 하고 싶어했는데 오늘은 무슨 좋으시네요 Enальный into 것 자 그래서 러시아 이거 도뽑뽑뿔리 해야 되는데 calle olar다 여름의 끝이라 노래 참 좋아 와우 노래 좋더라고요 구스벙스 차례인가요? 그렇지만 그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아 오늘은 이렇게 구경만 하는걸로 예스 이거 참 감동적이야 아 이것도 랜덤이야? 근데 버스만 두장 이쁘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야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 이거는 한정인데 이게 포크가 아마 다 있을거 같아 화이트바이트 내가 가질게 귀엽다 귀엽다 초미의 관심사 볼게요 딱 두장인거 아 세장인거 봤어? 표정 속보 아 이름이 적혀져 있네 아 이름이 적혀져 있네 오 귀여워 예쁘다 아 갑자기 핸드폰처럼 노래해 내가 아가빵을 좋아해 아 본인이 좋아하시네 아 내가 아가빵을 좋아했어 아 이거 먹이 나왔다 파 버렸어 아니 뒤에 이름을 왜 넣어봐 이름을 왜 넣어봐 진짜 아니 근데 웃긴게 보는 사람마다 다 리노야 어 그니까 보는거 다 리노야 일단 리노 말해서 리노랑 이거 예쁘다 차차차차차 어떻게 해? 제발 둘 셋 아 왜 이렇게 손이 안 나온다고 아니 아니야 뭐를 이기라 아 또 이렇게 미스티커가 있니 미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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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자들 언니도 스티커 보이나 볼 수 없나 미스티커 미스티커 중독자들 언니도 스티커 보이나 미스티커 미스티커 누가 내가 떨릴텐데 나도 caught 삼켜 견뎌 하나 둘 셋 x3 와 이거 예쁘다 사실 똑똑똑하게 잘해 미쳤다 위에 봤어 우와 예쁘다 너무 예쁘다 다행이다 한결 마음이 풀리셨어 사진은 하나도 안 봐 후루룩 한 번 진짜 후루룩 있잖아 끝인가요? 후루룩 봐봤는데요 나 정말 사랑해 우리도 다들 사랑하고 있어 우리도 다들 각자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다행이다 좀 쓰다 놓은데 잘생겼어 따봉 최고 최고 도돈봉 너무 맘에 들어 horsepower 도돈되나 우선 꽃